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사이토 히토리님이 지은 부자의 행동 습관입니다. 잠시 사이토 히토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1948년 도쿄 출생 화장품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긴자 마루칸과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업자로 일본에서 여러 해 연속 납세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부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일본 사업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총합 순위 10위안에 들었으며 2004년까지 누계 납세액 총 173억엔 한화로 약 1600억원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일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세금만 1600억원을 내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럼 목차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부자의 생각, 2장 부자의 해결책, 3장 부자의 행동 습관, 4장 부자의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문들을 모아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1장 부자의 생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 1장 부자의 생각 중에서 진짜 성공은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꿈을 하나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이란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저의 경우 성공이나 대성공밖에 없었으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성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처럼 성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건데 당신에게 10억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10억은 10원짜리 동전 1억개입니다. 달리 환산하면 1억짜리 다발이 10개이고 천만원짜리 다발이 100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까닭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부터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로 곧바로 10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아 이건 안되겠다 라며 질에 포기해버립니다.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무턱대고 10억부터 모으려 하지 말고 우선은 천만원 단위로 모아보면 어떨까요? 만약 10억을 모으고 싶다면 천만원짜리 다발을 100개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억을 모을 때까지 목표 달성의 기쁨을 100번이나 누릴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목표를 100만원으로 잡으면 그만큼 난이도가 낮아지니 목표 달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똑같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나가 보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 점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곧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이룰 수 없는 꿈만 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이 성공을 성취하며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세요.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사랑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건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주 즐겁게 삽니다. 바로 즐거움의 씨앗을 뿌려두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이 괴롭다면 틀림없이 자신이 고통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과거의 당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너도 나도 불황이라고 떠들지만 저는 한 번도 불황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학력이 보잘것 없으면 고생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으니 중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학력 위조가 아닌가 싶지만 사회에 빨리 나왔으니 이득이야 라는 씨앗을 뿌려두어서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중학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도 시대의 사상가로 궁핍한 농민의 아이들로 태어났으나 항상 책을 읽어 일본 교육의 기초를 세운 니노미야 긴타로는 예초에 학교라는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당신에게 지금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꼭 되뇌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이 말을 매일 읍졸이다 보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애는 이런 부분이 나빠라거나 저 사람은 그 점이 안좋아라는 등 남의 결점을 트집잡는 이유는 대개 남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남을 마이너스부터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 점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현상유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플러스를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우선은 스스로에게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이 말을 읍졸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분명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덕에 상대방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하면 저의 사고방식을 참고하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해답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히토리 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편이 더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까닭은 그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도 했습니다. 점을 보는 것도 참고하는 정도라면 상관없지만 점괘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라며 스스로의 생각을 멈춰버리면 안됩니다. 설사 용하다고 평판이 자자한 점쟁이에게 점을 받다 하더라도 점괘에 의존하여 스스로 해야 할 판단을 점쟁이에게 맡겨버리면 그 사람의 운세는 영원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며 그에 휘둘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시는 오직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냅니다. 가끔은 이런 어려운 문제는 못 풀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해답은 반드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해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정신의 성장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답이 옳은지 그른지 보다 그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령 더쌤과 뺄쌤을 한창 배우는 중인 초등학교 1학년이 푸는 문제를 제가 방정식을 이용해 풀고 정답을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해법입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째인 사람에게는 장사 초보를 위한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사의 베테랑이 해결책을 제시한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상인으로서 기초 체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패란 단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무섭다는 이유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과거의 실패란 개선하지 않고 끝냈기 때문에 실패로 남는 것입니다. 그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해서 행동하고 또다시 개선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실패란 단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되지 못한 체험을 했을 뿐입니다. 성공이란 실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한 끝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도중에도 개선을 거듭하며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참된 성공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 목표가 올바르다면 자기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도움이 되고 개선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으며 두뇌와 마음이 함께 성장해서 모든 일이 좋아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쉽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번이고 도전한 끝에 겨우 성공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처음에는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사실을 깨우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 즐기게 됩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하면 기쁨이 커지는 법입니다. 사랑은 결국 용서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이 올바른 태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의 정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정신의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한심한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게 심술 굳게 군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부터 용서해 나가다 보면 점점 마음의 때가 벗겨지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고 방식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다 보면 점점 정신적으로 성장해서 인간은 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주 싸우거나 종종 사고를 내는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자주 싸움을 벌이거나 종종 사고를 내는 사람이 읊어보았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좀 더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웃고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면 그저 주의가 부족한 탓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읊었을 때 무언가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거나 자신의 일부분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된 데는 나름대로 오랜 역사가 있으며 당신은 그런 사고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나를 좀 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루에 10번 말하고 이를 습관삼아 오랜 기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고작 이런 걸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다니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기분이 몹시 편해집니다. 세간의 이목을 지나치게 신경 썼다거나 불필요하게 자신을 궁지로 몰아 넣었다거나 자신을 속박했던 일들을 나를 좀 더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나면 마음이 해방되고 한결 편해집니다. 이 말 외에도 이 책의 여러 문장 중 당신에게 맞는 문장을 골라서 읊으면 됩니다. 문장을 읊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잘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해서 읊어보세요. 성공할 때까지 행동을 개선하는 묘미를 즐기세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잘 되면 옳고 잘 안되면 틀린 것이지요.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에게 물어봐도 좋고 공부를 해봐도 좋겠지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행동하며 자신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별입니다. 성공,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별입니다. 덧붙이자면 지구는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별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행동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일일이 풀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어쨌거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것이 바로 삶의 재미입니다. 성공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쫓지만 성공이라는 목적지보다 그곳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재미있는 법입니다. 여행도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이 가장 즐겁습니다. 도착하고 나면 남은 일은 되돌아가는 것 뿐이니까요.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행동해도 잘 안될 때는 행동을 거듭 개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신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지요. 이에 더해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T형 포드라는 차를 출시하며 처음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만약 포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T형 포드만을 만들었다면 이 회사는 이미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드가 지금껏 생존한 이유는 출시하는 자동차의 성능과 디자인 등을 지속적으로 개량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지만 정신은 무한히 성장해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지거나 후광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쨌거나 자신을 좀 더 개선하고 개선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치면 회사원도 주부도 경영자도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됩니다. 신은 우리에게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전부 제공해 주었습니다. 개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유의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말입니다. 마음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개선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의 세계에서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선 습관이 몸에 뵌 사람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지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책임을 집니다.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개선하면 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스스로를 개선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정신적 성장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거둡니다. 보답을 바라면 괴로워집니다.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매우 멋진 일입니다. 다만 그때는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다. 둘째,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한다. 자신의 배움과 타인의 배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타인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을 도왔을 때는 당신이 원해서 도운 것이므로 절대로 대가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신처럼 무언가를 베풀고자 할 때는 신이 그러하듯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거나 돈을 지불하는 행동은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는 대가를 바라도 됩니다. 게다가 비즈니스의 경우는 상대가 기뻐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일도 많으니까요. 무료면 좋고 유료면 나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봉사든 육아든 대가 없는 일을 하는 중 껄끄러운 느낌이 든다면 당신이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신에게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도만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겼으니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야겠죠. 행동으로 옮길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개선을 거듭해 나갈 때 참된 행동이 됩니다. 기도나 염원은 마음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몸으로 하는 행동 또한 필요합니다. 괴롭거나 힘들 때 신에게 의지하거나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그 일이 잘 풀릴 리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요. 남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은 고귀한 일이지만 일단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제자들은 모두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는데 이는 저의 업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를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만약 제가 제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제자들은 저를 위해 노력했다면 함께 망했겠지요. 남을 위함이라고 적고 가짜라고 읽습니다. 남을 위한 노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선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으로 상대가 기뻐해주고 세상이 기뻐해주고 마침내 신에게 만점을 받는다면 당신은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만이 운이 좋아집니다. 만약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갖췄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왠지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여러 선물을 내려줍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몸의 근육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손이 달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래 걸었다고 해서 다리가 달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는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남자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체격이 우람하고 힘이 셌습니다. 이 사람은 밭을 300평이나 갈 수 있었는데도 게으름을 피워서 200평밖에 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몸이 약해서 밭을 50평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300평을 갈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한심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전력을 다해 열심히 50평을 갈았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50평을 갈던 사람이 점차 60평, 70평을 갈게 되어 이윽고 100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300평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200평밖에 갈지 않았던 사람은 근력이 떨어져서 66평, 22평으로 점점 밭을 가는 힘이 약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무슨 까닭인지 전력을 다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 300평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처음에 50평밖에 못 갈았던 사람을 보며 어째서 저런 녀석이 나보다 운이 좋은 거야. 이 세상에는 하느님도 부처님도 없는 게 분명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느님도 부처님도 계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행동하는 사람과 힘이 있는데도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의 운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을 넉넉한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넉넉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까? 넉넉한 사람은 이런 말투를 쓸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넉넉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은 으스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겸손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를 받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등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넉넉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빈곤한 행동만 해서는 절대 부의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 행하지 않고서 부자가 되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빌어봤자 소원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해야 합니다. 이럴테면 차를 운전할 때도 진짜 부자는 어떻게 운전할까? 라고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고급차를 타고서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보면 설령 그 차가 벤츠일지라도 저 녀석은 졸부로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그런 운전은 졸부나 할 법합니다. 진짜 부자라면 좀 더 우아하게 운전할 테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점점 풍요로움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저희 제자들도 처음부터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넉넉하게 바꾸어 나갔더니 어느새 모두가 풍족해졌지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감사의 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감사,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감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다시 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생각에 압력을 가하세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렇다고 보통 사람의 2배에 달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의 에너지가 평균보다 2배나 더 큰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 크기는 누구의 것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남보다 2배 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가령 권총탄알에서 화약을 빼면 불을 붙여도 푸슛하고 타버릴 뿐입니다. 화약을 펼쳐 불을 붙이면 타긴 해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약을 탄알에 단단히 넣고 압축해서 쏘면 코끼리의 숨통도 한 방에 끊을 만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해도 압력을 가하면 에너지의 힘이 그만큼 커집니다. 꿈이나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집중해서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그런 이들은 꿈이나 목표의 실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일만 하거나 이것저것 다른 일에 욕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분산되어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목숨은 시간, 무엇을 하든 목숨을 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내세에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심정을 다음의 시로 표현해 봅니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원고를 쓰는 지금도 저는 목숨을 걸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 모든 일에 목숨이 걸려있는 것이죠. 온천역을 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목숨을 겁니다. 목숨이란 곧 시간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어디든 목숨을 건다라는 말은 그만큼의 내 시간을 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은 담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1초씩 전진하고 있죠. 매사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어요. 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전진하고 있죠. 사람은 옆을 보면서도 전진하고 뒤를 보면서도 전진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뒤를 보거나 옆을 보거나 아래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어디를 보든 앞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나아간다면 긍정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는 목숨이 걸려 있으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도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자 각오입니다. 자 드디어 에필로그 무슨 일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불안에 빠지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지나치거나 계속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면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일할 수 없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안한 기분이 들 때는 이 불안이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기분이 좋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사실 불안은 잠재의식 속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버려두면 사라지지만 얼마 안 있어 기억이 순환되면 다시 떠오르지요.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수면위로 올라오면 이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해서 잠재의식 속으로 불안을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불안이 올라올 때는 불안한 마음이 약해질 테니까요. 다음에 또 불안이 찾아들면 이 조마조마한 상태가 최고로 좋아. 이렇게 전전근근한 다음에는 늘 좋은 일이 생기더라. 하고 되뇌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불안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불안도 과장에서 바라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만큼의 1을 100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100배 과장해서 생각하며 스스로를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불안한 기분이 들 때 과장해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수차례 말해보세요. 그러면 불안한 기운이 다소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약도 처방받은 봉투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음식이 있는 식탁 위를 쳐다만 봐서는 영양을 섭취할 수 없으며 배도 채우지 못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과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우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이토 히토리 씨의 부자의 행동습관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약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 꿈을 이루는 방법 1.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2.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다. 3.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현실로 다가온다. 4.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 5. 핵심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6. 사실 사람들 대부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 7. 목표는 낮게 세워라. 꿈은 작게 노력은 크기를 명심.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다. 8. 성공의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야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실패를 해도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해라. 본질적으로 실패란 없다. 9. 생각이 가난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존재이다. 10.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건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입니다. 11. 행복은 촛불 옮기기와 같아서 옆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주변까지 밝아집니다. 또한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나에게 있던 행복의 불꽃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2.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반드시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스스로 생각해보자. 3.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한 끝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도중에도 개선을 거듭하며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합니다. 4. 성공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래서건 다른 무엇에서건 개선을 거듭하며 궁리하면 인생은 즐거워진다. 5. 특별한 비법은 없다. 자신에게 재미가 없고 남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행동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개선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3. 부자들의 행동습관 1.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2.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한다. 3. 어쨌거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 보는 것이 바로 삶의 재미입니다. 성공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4. 성공한 사람을 흉내내 보고 잘 안된다면 당신은 당신만의 성공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해보세요. 5.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해둔 다음 나머지는 상대를 믿고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믿음이야말로 깊은 사랑입니다. 6. 이 세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선택에 책임을 진다면 정신적 성장으로 이어지지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7. 만약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갖췄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왠지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8. 지식이나 지혜를 익혔다면 자꾸 꺼냈어야 합니다. 또 배운 지식이나 지혜를 자신을 위해 쓰는 일도 필요하지만 상대를 위해 얼마나 전력을 다해 쓸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9.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은 으스대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겸손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해야 합니다. 4.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에너지로 옮기는 방법 1.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2.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기력, 스테미나, 파워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3.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물질적 형태를 띄게 된다. 4. 생각에도 압력을 가하면 에너지의 힘이 그만큼 커진다. 꿈이나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집중해서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5.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 세상은 냉혹하고 힘든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냉혹하고 힘든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6.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심정을 다음의 시로 표현해 봅니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행복도 성공도 행동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요약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님의 여러 책을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번 시간에도 책을 읽으면서 또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동안 심숭생숭했던 마음이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신 분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